맞는 것 같아요 뭔가 저는 이거는 슬퍼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제가 해야 될 일은 확실히 해야 된다고 또 한 번 느꼈던 느낀 것 같고요 이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일들을 전체적으로 다시 바로 잡아서 여러분들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 없이 좋게 좋게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제가 다시 한 번 되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그런 모든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저한테는 소중한 것 같아요 그저 이렇게 말로서 넘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런 일을 다시 한 번 미안해요 미안하고 좀 더 여러분들한테 잘할 수 있는 제가 돼서 그냥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감정적으로 호소하는 게 아니라 절대 그런 게 아니라 더 나은 모습으로 더 나은 사람으로 다가갈 수 있게 그리고 더 좋은 무대로 할 수 있게 다시 한 번 또 한 번 마음 다 잡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정말 진심으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여러분들의 말이 전혀 다 틀렸다고 할 수는 없어요 제 말도 다 틀렸다고 할 수도 없고 맞았다고 할 수도 없는 것 같고 근데 항상 그 기준을 잡아주는 게 정말 여러분들의 도움이 항상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하고 네, 어떻게든 이번에 있었던 이런 지금 무슨 많은 문제들을 어떻게든 다시 정리를 해서 우리가 다시는 이런 일을 겪지 않도록 네, 하도록 할게요 다들 정말 보고 싶은 마음은 변함이 없고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도 식사 잘 챙겨두시고 아프지 마시고 감사합니다 그걸 미안해요 안녕